아 여기 태양광 패널이 여기 있네 이거 이거 펼치면 돼 이거 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해븐리 바디스라는 우주 정거장 병맛 컨트롤 게임이구요 어 이게 원래 로컬로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바로 옆에 친구를 앉혀놓고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스팀 리모트 플레이라고 원거리에서 로컬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매드에터랑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아아아악! 안녕하세요 매드에터입니다 진행을 해보죠 이제 승무원 기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W, A, A, S, D를 이용해서 왼팔을 움직이세요 나는 레프트 스틱이요 어 벌써부터 지금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죠 아니 오른팔 잠시만 오른팔 왼팔을 따로 움직여야돼? 그 다음에 LT를 이용해서 왼손으로 잡으세요 아...오케오케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 잡았으 잡았으 팔 잡았다 핸들을 잡고 레버를 돌려 해치를 여세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움직인다고 추진력을 얻는게 아니기 때문에 팔로 다 잡고 움직여야됩니다 아 좀 더 아파 레버 내가 잡아볼게 오케오케오케 내려와 인마 형 나 손좀 놔줄래? 내가 안잡고 있잖아 니가 잡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안나져 어 됐다 벌써부터 개웃긴데 아 됐어 아 이게 힘을 주려면 반대쪽을 잡고 내려야되요 미친거 아니에요 게임 됐다 가자 좀 머리좀 어떡해 대박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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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잠깐만 다리를 오므리세요? 호 호 아 이 게임 진짜 웃긴다 표면을 붙잡고 몸을 밀고 당기며 공간을 이동하세요 어 잘한다 매드웨터 잘한다 벌써 감 잡았죠 지금 여기씨 도움 깻마스토 위로 올라가 추진력 빨리 가 잠시만 올라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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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좀 잘하는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좋아? 뭔가 확장됐네? 태양전지 시스템은 우주정가장에 전략을 공급하기 위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태양광을 이용합니다. 이제 승무원이 탑승했으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원 시스템을 설정하고 외부 태양광 패널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완료하면 관제소에 보고하세요. 벌써부터 미칠 것 같죠? 아! 아! 이! 아! 됐다! 안내서! 태양광! 목표! 내부 전원 시스템 설정하기! 내부 전원 시스템 설정하기! 뭐야 너 목소리 왜그래? 응! 목표가 3개가 있네요? 아! 저 지금 아까 우리 전체 우주정거장 그 맵이 오른쪽 위고 거기에서 왼쪽 있잖아. 저 중앙에 왼쪽 방에서 이 3개를 하면 되네. 오케이. 저기 끝에 머리 가가지고 응. 이렇게 좆혀있는 태양광 패널을 일직선으로 바짝 펴줘야 돼! 그렇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잘 조작할 자신이 없어. 오 오오오오오 나 겨고서! 겨고서. 겨고서. 수영암. 아 잠깐잠. 으에엑 아흐흐흐 흐흐hr 아니 형 뭐 이상한affe오기나 이거 줄 줄 이거 어떡해 찼! 폴고로 pardon 꼬쌌어 이거 꼬쌌어 나 완전잘 해 나 완전잘해 지금 미쳤어 폴 힘든 자, 버튼 누르고 내 겨드랑의 망치 완벽해요 해본ья 탁 일단 아이고 됐다 열었다 그냥 올라와 그 네버건 때리지 말고 그냥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중룩 무중력을 이용해 저, 저 키패드는 뭐야 저거 어, 궁금해 난, 난 못 참아 저런거 빨리 먹어봐 내가 줄게 자 카메라 회전하기 오케이 던졌어 던졌어 오오오오오 어디에 던졌냐 아우 이거 카메라 회전데 아 형 토할 거 같애 이거 열어야 된다 자 다리 잡고 있을 게 오케이 내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열어볼게 강하다 캡틴 아메리카 오 멋있어 멋있어 약간 좀 허우적되긴 하지만 멋있었어 이거야? 잠시만 자 내 손을 잡아 니 몸에 낑이는데 어앗 아 이거 왜 뽑혀 이거 야 야 이제 뭐한거야 아니 이거 왜 뽑혀 이게 이게 왜 뽑혀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 아 크로우바를 찾아서 대신 꽂아서 돌리래 쇠지랬대 아 빨간 문에다가 빨간 문에다가 이걸 꽂아야 되는구나 그냥 낑겨서 억지로 여는거야 나 재밌는 재밌는 생각났어 형을 이렇게 잡아서 아아아아 내가 해볼게 어 화이팅 어 될거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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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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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꺾어가지고 벌려 해봐 오오오오오오 야쓰 야아아아 아아 surprisingly 아 여기 태양광 패널이 여기있네 이거 이거 펼치면 돼 이거 짰! 잡았 이제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그렇네 자 오 으아악 개무서워 개무서워 이거 야 너 절대 손 놓지마 손 놓는 순간 끝장이야 이거 개무서워 아 몸에 걸 수 있네 허리에 허리에 고리가 있다 오! 오 됐어 나 너 너도 넌 어떻게 연결해야되냐 이거 난 그냥 이렇게 있어야될거 같은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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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아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저리가 아 이거 펴야지 형 이거 아아 밖에서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자 내가 여기 잡고 있을게 오 좋아좋아 살려줘 내 발을 그렇게 잡고 있음 어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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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그거 노란색 봉 잡고 날 놔봐 어 오케이 노시라고요 노시라고요 왜 안놔져 이거 놔 이쪽 손은 나 지는데 아 이거 돌려야되는데 미친것네 어 어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가 아니 어디가 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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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잠깐만 됐스 완벽해 난 지금 의지를 잃을게 나는 지금 형 신발이랑 비슷한걸 오케이 신발이 좀 크네이 아우 얘 왜이렇게 덜렁거려 짜증나게 어 됐다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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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됐네 씨 아씨 개웃겨 아니 근데 우리 뭐하나 부숬는데 아니 조명등 하나 나갔을 뿐이야 괜찮아 훌륭해 훌륭해 아 근데 생각보다 조작감이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너 하려고 하면 되는게 너무 신기해 응 관제소에 이제 보고하면 되거든 됐다 문 닫을게 내가 닫아봐 니가 닫아봐 손을 놓아 오케이 위로 갈려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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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는 진짜 왜 저러냐 하하하하하하 아 아 됐다 너 왜 자꾸 내 발 못잡냐 아니 아니 같이 갈려고 놨어 놨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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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슉 슉 간제소에 보고를 잡고 근데 뭔가 실제로 우주가도 이렇게 몸이 생각대로 안 움직일거 맞아 20분 걸렸네요 미션 하나 하는데 뭐야 시간 개 빨리 가 데이터 이 챕터 데이터 타워를 가동하세요 뭐 돼 있는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되네 그니까 방금 막 띄웠나 아니지 띄울 때부터 되게끔 하고 띄우지 않나 그러니까 정거장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상 연구자들과의 직통 연결이 필요합니다 배치된 장비로 타워를 조립하고 각 안테나를 보정해야 합니다 와 딱봐도 진짜 겁나 어려워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운용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머리끄댕이 놓으십시오 어 저거 나왔다 안내석 안테나 1,2,3 보정하고 메인접시 보정하기 와아 야 이거 이 챕터까지만 하고 끝내자 이거 한 3시간 걸리겠는데? 뭐부터 해야되지? 일단 콘센트를 꼽는게 최우선인거 같죠? 오케이 어어어어 선 발견 오케이 빨간거 빨간거 그냥 끼워볼게 알았어 끼우지면 안되겠니? 힘을 줘야될거 아냐 어 됐다 굿 잘하는데 요 노란 요거 뭐지 어 야야 잠깐만 어 그거 왠지 아, 안테나 이걸 안테나를 뭘로 해야되지? 파란색 파란색 어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어 아니야 아래로 계속 유지해 잠시만 내 몸이 내 몸도 같이 가가지고 아 소화기 개방해야해 형이 가지고 살짝 살짝 그렇지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파란색 게이지가 찰 때까지 쭈음 오옹 안테나 1 보정완료 좋아아 이제 이 티비를 갖고 위로 올라가면 돼 오케오케 우리 되게 뭔가 잘 움직여 일사물란하게 아닌거 같은데 어 저기있다 파란색 콘센트 아 일단 맨 위로 올려 오 뭐야 콘센트 알아서 꼽혔어 오 대박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거 같은데 밖으로 어 요거있다 요거 요거 레버 그게 뭔데 아 필수있다 길을 필수있어 당겨 잠깐만 나도 도와줄게 내가 티비를 고정해놓을게 아 이러다가 콘센트 뽑히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 형 내가 알아서 해볼게 티비만 좀 뽑혔어 아 저기 줄이 형 노란색 줄이 걸려있다 아 내가 빼올게 너 거기 그대로 가만히해서 가만히사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꽂아 그렇지 빨간색도 연결했고 형 파란 콘센트 좀 꽂아봐 그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티비를 티비가 거슬리니까 이 어쩔 티비를 이비로 보내 야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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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아 여기 달려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잡고 내려가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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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반대로 잡아가지고 그 저정도면 그냥 판정으로 불펄게 해줘야지 아 너무 많은거 아니.. 아야아아아악 이렇게, 찹! 됐다 이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내가 내가 바깥으로 나가버게 어! 허앗! 어! 어엏? 어엏? 어? 어엏? 에헤ennes 이산 소리내지마요 됐다 이걸 잡고 쫨쫨쫨쫨쫨쫨쫨쫨 어어어어어어어 어었쫨쫨쫨쫨쫫 진짜 잘해 오오야야야야야야야 너 어디가 야야야야야야 너 너 큰일난다 너 큰일난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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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야! 어디가! 왜 반가워 저절로 얘 미친놈아 야 팔 휘젓거리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일로와 형 우리 어디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휘젓거리라고 와 나 지금 진짜 땀나요 여러분 와 이게 우주미아 되는 거야 순 식간이라니까 저거 얘 얘 고개 꺾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안테나에 맞게? 아아 그러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형이 하고 와 나 들어가 있을게 좀씩 좀씩 틀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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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동이 날 밀고 있어! 파동이? 흐흐흐흫 흐흐흐흫 유지? 아아 어어 됐네 됐네 됐쓰 아아 좋아 너무 잘하고 됐쓰 이제 콘센트 뽑고 올라가 쭉 위로 올리면 콘센트가 알아서 빠질거야 오케이 죽죽아 죽죽아 어 여기 왜 또 오픈돼있냐 불안하게 꽂아 인김에 꽂아 꽂아 오오 좋아 저거 저거 내가 할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근데 길을 그렇게 막고 있으면 어떡해 여길 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나 여기 잡고 안전하게 할수 있어 됐다 응응 넣어도 붙잡아 오 완벽하게 그냥 딱 붙이면 되는거 아니야? 으흐흐흐 위에 빨간거 꽂아줘야됐나 빨간걸 어디다가 꽂아야 되냐 이이이이 쉿? ㅋㅋㅋㅋㅋ 진짜 큰일날뻔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 오 오오 뽑을수 있네 네 어떻게 잘 해볼게 으흐흫흫х 나 발로 짜지마 ㅋㅋㅋㅋㅋ 슈욱 으흫 어, 쫙 펴!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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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비고 아름다워 어, 됐다! 멈춰! 오케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오케이 꼽았다 이거 아바 안전골이야 아 형 복장터지기 할래 자꾸 저 위로 가야되나 보다 오케이 잡았다 너 죽어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오오야야야야야 왁 찰칵 한번 했다고 자 요거를 잡고 아이고 잘못 살려줘 자 됐다 천천히 아아 됐어 오케이 이제 그 반대쪽을 뽑아 빼 뽑았어 이거를 출산 출 누우시라구요 너란줄 끈기있게 말이없네 너 죽어 이제 다 뽑은 상태에서 움직여야되네 발로 밀어 팍 쑹하핳핳하핳핳핰핳핳 어 됐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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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사 가만히사 깨이 이제 데이터 타워를 가동하기만 기둥 다 세우고 줄 다 연결하고 와 이 어려운걸 저희가 해냅니다 관재소의 보호하기 아아씨 보고해야되면 바로 밑에 좀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좀 들어 들어갑시다 밖에서 안 들어오는게 개어려 됐다 오케이 발은 왜 굽히고 있는거야 형은 발로 찬다고 귀여워 너 죽어 보고 크으으으으으으윽 이십 hablando 미션 하날때마다 이십분이에 순삭이 돼버리네요 알 goof 아 근데 재밌다 되게 그러게 3 챕터 비전 궤도에서는 지구의 대길 시각적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정보는 광학우주 망원경을 통해 얻을 수 있죠 오디오의식 부품으로 망원경을 조립해야합니다 일정 수준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조립까지 해야돼? 와.. 진짜 움직이기 싫다 그.. 노란색 뽑아요 어.. 보고서 한번 보자.. 어디가.. 어디가요? 우리 둘 다 뭐해? 자 안내서 목표 래칫을 사용하여 크레인함 수리하기 상단 태양광 패널 하단 태양광 패널 수신기 프로세서를 붙여 금방 끝나겠구만 진심이야 요호 크로우바가 선으로 연결돼있어요 이거 못가져가요 노란.. 여기도 그거 있는데? 짐이 노란선으로 묶여있는 상태네 오! 오.. 어 이거 운동돼! 운동돼야 저 오른쪽에 크레인이 지금 걸렸거든요? 저걸 고쳐야되나봐요 저걸 고쳐야되나봐요 어? 잠시만 나도 요쪽에 여기 있는데? 너도.. 너도 안되네 저걸 돌려야되는거 같은데? 아까 설명서에서도 나왔었어 돌려야된다고 으에에에에에에에이 죽는다아 플레임 죽는다아 올라갔다 손으로 돌릴수 있어? 못 돌려 이게 뭐 꽂아야된다고 설명서에 있었는데 꽂는게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볼까? 우리 너무 빨리 위로 올라와버린 걸지도 흐흫흐흫흫 좀.. 비켜줄 시간 될래? 너 뭐 지나간다 어어 여기 렌치있다 어, 어 맞아 그걸로 돌리는거야 대수리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꽂고 돌리라던데? 오 조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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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왼쪽에 앉아봐 오 오케이 가봄 형이 나와서 하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 그래 아 근데 반대쪽도 조여야되서 아 오케이 내가 하면 그러면 아하 렌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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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야되지 이거? 일단 매드웨터를 지나쳐서 가자 좀 비켜봐 뚱땡아 아 뚱땡이야? 나 가야돼 어 됐다 땡큐 이거 얼마나 조여야되 이거? 왜왜왜왜 안쪼여지는 느낌이죠 이거? 반대로 돌려야된다고? 아 그런거야? 아팠네 ㅋㅋㅋ 형 저거 부품이 많나봐 저걸 넣어야되나봐 일단 앉아봐 형 재밌어 이거 조작하는거 오 진짜? 기대중이야 아 컨트롤 재밌다메 쓰레기야 아이 이게 재밌어 너야? 재밌는데? 들어가 넣는거 맞 bibli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 그러네 딱맞는데 겐뎃? 여기는? 이거 반대쪽도 이걸 넣는거지 아, 설명서 다시 보고 오라고요?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다시 빼야 될 수도 있어. 아, 이렇게 생긴 거네. 아, 위, 위아래로 붙이는 거였는데, 태양광 패널을. 그리고 아까 그 청소기같이 생긴 거는 부착하는 게 아닌가본데요? 어, 근데 저 뭐냐. 저 이상한 마리오 굴뚝같이 생긴 건 어디 있지?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봐야 되지 않을까? 가방 열어봐. 오, 폭죽이 있네. 로켓 들어있는데? 쓸 수 있나? 오! 오! 병! 어? 이거 반응이 없어. 응, 딱히 뭐 없네. 안 되네. 일단 가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어. 그럼 어떡해 저기 딱 들어가네. 누르지만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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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안테나만 보낼 거야, 안테나. 이렇게. 됐다. 이게 맞네. 응. 형이 너무 잘 꼽아놨어 오 금방 뽑네 아 아래쪽으로 이 세탁기는 뭐야? 이쪽에 꼽아야되네 오른쪽에다 꼽는거야? 세탁기를 자 받어 아아 어디가 뭐 это? 뭐야? 만어 안돼! 진짜 개판이네 좀 받아봐 내려가 엘리베이터가 안테나부터 꽂아 그러면 야! 자리 바꿔 썩을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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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형 된다 된다 빠이빠이 아하하하하 어 착 됐어 놔 그대로 놔 그렇지 덜렁덜렁 그렇지 아이고 힘들다 세상에 해도 니가 해야 돼 저거를 어떻게 일로 끌고 오지? 아이씨 야 나 나와봐 진짜 진짜 바로 나와봐 내가 진짜 잘할수 있어 오케이 아 fueled다 어 퍼져 아흐핰핳 아 힘들어 하핰핰핰핰 팔이 안다아 하하핰핰핰핰핰핰핰 안다간다니까 어 됐어 됐어 야 뭐 내가 갖다줄게 됐어 됐어 오오호 오오오이 이 비... 다시누를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육어 왜 이게 미끄덩 아냐 얘가 진짜는fallen 없잖아 또 반 아 웃겨 웃겼어 됐다 오케이 잡았어요 됐다하 아... 배송된 화물포장풀기 아 저게 마지막에 꽂아야되는거구나 그러네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아까 문이 열렸을려나? 그렇겠지? 포장 뜯기 가능? 저 아랫쪽 바로가 있어야되네 아아 이 상자를 들고 올라가서 그걸 보셔야되는구나 아 화물 개크네 어우 개기네 내가 여기 그 여기 풀어놓을게 어? 뭘 풀어놓는다고?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아아 노란색으로 돼있는거 짐작들 때문에 이거 돌리려면 위에 짐도 풀어야되는건가? 헉 그런거야? 그렇네 나 기다려봐 야야야야 쉽게가자 쉽게 풀지말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슈퍼맨보 어제 어 되겠다 이제 밀면 돼 이제 꺼져봐 이 짐작 미친 잠깐만 잠깐만 나 먼저 갈게 후후후 이끄요 에어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이 이 이 빠빠빠밤 빠 빠chnet 하 씨 Approf 스트레스극 강의 오케이너 됐어. 가자. 으아! 나 얘가 길막해. 어? 어? 그리고 내가? 절로 가서? 그냥 혼자 다 해야지? 절도 혼자 못해. 내가 엘리베이터를 내려버릴거야. 미쳤어? 왜그래? 죽. 됐다. 오, 굿. 캡 제거하기. 이제 이거 들어가. 들어가서 선 빼야지. 아, 렌즈 캡 제거하기라는데? 그 앞에 뚜껑 떼야돼. 아, 그런거야? 오. 됐다. 된거야? 선 연결 해제해야되지않나? 이제, 이제 해야되는듯? 배치를 해야되서? 오, 뭐야 저거? 아, 개폐해야되는구나. 누르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떼자. 오케이. 아. 하하하하하하. 아, 씨.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안잡혀. 오케이, 오케이. 아, 손을 잡을 수 있구나. 오케이. 잡으시라구요. 됐다. 놔. 놓으시라구요. 오케이. 문 열면 내가 날아가는거지. 줄 잡고 있을게 열어봐봐. 궁금한. 어? 아, 줄 잡고있게? 그럼 그거 연결해나 그럼 허리춤에. 됐어. 연결했어. 오. 오. 딱히 내가 막 날아가거나 하진 않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배치를 하라던데? 어디다 배치해야되나? 형, 무서워. 어, 조심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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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무 지금 멀리 떨어지고 니가 여기로 올 줄을 모르니까. 형, 너 점점 멀리가. 어, 이거 진짜 큰일났네. 야, 이거 어떻게 해. 나, 나, 나 보이지도 않아. 내가. 유형, 유형 할 수 있어? 형, 형 가지마봐.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그렇게 멀지 않아? 다시 숫자 줄어들고 있거든? 수영을 해, 수영을. 어, 어, 수영중이야. 뒤집어져 있어서 존대하려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아이,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아아, 씨. 진짜 침착같다. 야, 맞담았다.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꽤 무서워서 와, 아이고, 고생했다, 야. 내 손 놓지 마. 야,이야,야. 또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왜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거야? 아 인생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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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오주엔 안갈라고 나중에 먼 미래에 갈 수 있게더라도 안갈라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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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아휴... 와아... 아우 웃겨죽겠네 씨... 와 오래걸렸다 40분 이게 아마 챕터가 지금 보니까 7? 8?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래 일단 충분히 즐긴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해븐리 바디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외데터 고생했다 와아... 와아... 마치도록 하죠 안녕~~ 재미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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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